마본다 드디어 종숙씨의 순서가 돌아왔다 가족의 응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숙씨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듬직한 팬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잘나가는 박여사다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영진이 너무 행복하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야 이게 바로 행복인 거야 황군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을날 박여사는 바람이 났다 고단한 세월 쌓인 시름을 씻어줄 시원한 바람 늦었지만 당당하게 가슴을 편 그녀에게 설레는 바람이 불고 있다 고단한 세월 고단한 세월 박여사는 아 token 천사는 어트 고단한 세월 â could 라고 Meteelas 그녀의 고단한 계기가 고단한anç юсь 감사합니다.